안녕하세요. 또보니입니다. 오늘은 찡찡님께서 구매를 해주셨어요. 찡찡님께서는 제가 올린 파본 영상 그거 파본 떡매모지 구매를 해주셨고 거기에 추가로 해가지고 요렇게 6,000원 랩봉을 추가해주셔서 2.5배로 15,000원치 도무송 신상 위주로 챙겨드렸습니다. 구성소개 시켜드릴게요. 제 도무송이 한 세트당 1,500원이라가지고 딱 10개를 챙겨드렸어요. 먼저 요거는 까미 티켓 도무송이구요. 요거 한 세트 챙겨드렸고 그 다음으로 요거 까미 노트북 도무송이고 요것도 한 세트 챙겨드렸습니다. 그 다음으로 요거 상어 폴라로이드 도무송이고 요것도 한 세트 챙겨드렸구요. 그 다음으로 요것도 이번 신상이고 엄청 이쁘죠. 요거 한 세트 챙겨드렸습니다. 그 다음으로 해파리 삐도 한 세트 그 다음으로 요렇게 인어공주 삐도 한 세트 요거 너무 이쁜거 같아요. 저 요거 제일 마음에 드는데 요거 까미도 한 세트 챙겨드리고 그 다음으로 요거 삐 스노우벌도 한 세트 그 다음으로는 요렇게 생긴 삐도 한 세트 그 다음 요렇게 생긴 삐도 한 세트를 챙겨드렸어요. 요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제가 요렇게 15,000원치로 해드렸구요. 요거 여기에다가 요렇게 제 쿠폰 한 장을 챙겨드렸고 어 찡찡님이 저한테 저번에도 구매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구매해주셔서 제가 요렇게 수수음방구님 출처 할아버지 그 다음으로 엄마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으로 할아버지 이렇게 매미 도무송들도 1500원짜리로 한 개씩 챙겨드렸습니다. 찡찡님 구매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. 또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. 그럼 안녕